내가 얘기했어 참여 먹는다고 아무 소리도 안해 형이 한번 해 와 택시 타고 갈 때는 택시는 안되고 택시 타고 갈 때는 안되고 태기 형까지만 와 내가 타고 갈게요 알았어 갈게요 안녕하세요 야 거기 종독이랑 귀벅이나 둘 중에 둘만 한 명 오잖아 그럼 걔네들 거 타고 와주잖아 왜 이렇게 안 그러고 낭년이니까요 낭년이 일찍 오잖아 낭년이니까 안녕하세요 기회사 파니까 일찍 와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럴 힘이 있는데 한부장은 6시에 끝나야 되니까 기회사 파니까 막내가 놀던가 놀던가 놀면서 하던가 아니면 개똥이 안고 여기 엄마 9시나 되고 그러니까 개똥이도 비켜 안녕하세요 그래서 개똥이 차 안 몰아오는다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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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다 중모잖아 정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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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다 중모양이 아 거기다 중모양이 안녕하세요 그래 놓고 나한테 개새끼 안 잡다 그랬어 안녕하세요 나도 준다고 그랬거든 안녕하세요 나 몰라 그래 저기에도 가지마 그래서 가지마